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김남수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익산 붕어빵 아저씨라는 별명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손님들한테 가끔 잘 듣죠. 처음에 누가 이 별명을 좀 지어주신 건가요? 손님들이 저한테 붕어빵 아저씨로 이렇게 불러오고 그러죠. 별명은 좀 마음에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러게요.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하루에 1만 원씩 1년 동안 모은 돈 365만 원을 기부해왔다고 들었는데 올해로 이게 몇 년째이신 건가요? 몇 년 그건 세보지 않고요. 제일 처음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오다가 하루에 1만 원씩 1년에 한 번 100만 원, 200만 원 갖다 주는 것보다도 내가 하루에 1만 원씩 기부를 하게 되면 그날, 1만 원씩 기부하다 보면 그날 그날이 내 자신이 행복하니까, 기쁘고 행복하니까 이렇게 하게 됐던 거죠, 1만 원씩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기부를 꾸준히 하셨지만 하루에 1만 원씩 해서 1년에 365만 원을 한 건 그래도 한 십몇 년이 좀 되신 거군요. 네. 숫자로는 안 세고 그냥 오늘, 오늘 1만 원. 또 제가 이제 약속은 할 수가 없으니까, 약속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제가 돈을 이제 얼마를 벌든지 하루에 1만 원 정도는 그냥 하루에 1만 원 하는 거야. 그러면 내 자신이 행복하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부를 얼마나 오래 했냐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1만 원씩 이웃을 위해서 베풀자는 마음이신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301년에 이제 365만 원이 이렇게 모아지면은 익산, 시청, 저기 정책복지과 그리 이게 365만을 이게 좀 좋은 데 써달라고 전달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말 연시가 되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뭐 좀 써달라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꾸준히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게 더 또 의미가 있는 행동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좀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계속 기부를 좀 이얼 수 있었을까요? 제일 처음에 이제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베푸는 거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저희 집이 이제 못 살, 못 사는데 저 살지부터 상당히 어렵게 사는데요. 그 대신 저희 어머님이 나눠먹고 베풀고 그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보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전주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전주에서 이제 전주사회복지관 사령의 오아시스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나눔의 실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익산으로 가면서 익산에서 이제 이렇게 나눔의 실천을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를 하시면서 사실 하루에 만 원씩이라고 하지만 만 원보다 조금만 더 벌 때도 있고 만 원도 못 벌 때도 있고 이게 장사를 하다 보면 상황이 좀 각양각색이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분명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기부를 중간에 좀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었나요? 제가 제일 좀 어려운 시기에는 이제 코로나19 이렇게 터지고 나서 전부 다 마스크 의무화를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길거리 음식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다 씌워놓으니까 그 길거리 음식 사먹 마스크 벗고 사먹는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어려운 게 많았었죠. 3, 4년 동안을 어려운 건 많았지만은 그래도 내 자신과의 약속이니까 하루에 많은 정도는 이렇게 참 남을 위해서 배려하면서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도 엄청나게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베푸는 건 아끼지 않고 이렇게 많으시게 해왔던 거죠. 정말 그런 마음가짐은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뭐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름에 동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원래는 붕어빵 장사를 하신 게 아니라 뭐 사업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처음에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원래 제가 이제 네스토랑이나 김밥이나 업소 3개를 했었어요. 3개를 했었는데 IMF 때 IMF 무렵에 이제 다 무너지고 이제 다 정리하고 노점으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노점으로 나오면서 이제 그때 이제 지금은 뭐라고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영세민, 영세민을 한 3년 했었어요. 3년을 하고 이제 그 영세민 그걸 반납을 하고 저도 이제 덕을 입었어요. 한 3년 동안 이게 덕을 입었으니까 저도 이제 베푸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도 이제 한 80년도 그때도 이제 제가 전주 오목대 높은 지역에 살았었는데 그 그때도 고지대 난관 같은 것도 80년도 난관 같은 것도 제가 스스로 애써 많은 사람 밑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고 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그 높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랬었죠. 그렇군요. 어려운 일을 또 상황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극복해내시면서 또 어머님께서 주변에게 또 나누는 그런 마음을 아들로서 또 함께 또 가져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나도 이제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그렇게 베푸는 걸 이렇게 보고 나누는 걸 보고 나도 이제 크면은 어머님처럼 이렇게 나눔과 베품을 이렇게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는 붕어빵 아저씨라는 별명이 생길 만큼 지역에서도 참 유명하신데 이렇게 주변에 온정을 나누면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알아주는 손님이나 또 나도 한번 기부에 좀 동참해 봐야겠다라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참 고마운 분들이 이렇게 두 분이 있어 계시는데 한 분은 대전분이고 아내는 저기 풍남동인가 그쪽에 사시는 한의원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제가 이제 좀 좋은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을 들어서 그러는지 저한테 이제 감기약이 됐든지 이제 보약도 저한테 해준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대전분은 대전분은 저를 이제 전에 이제 TV나 그런 걸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와서 밥 사준 적도 있고 그리고 붕어빵도 한 10만 원씩 이렇게 사신 적도 있고 두 번씩이나 왔었어요. 그분이요. 그래가지고 참 고마움을 이렇게 느꼈죠. 멀리서도 이렇게 와서 기부에 동참하는 마음이 널리 널리 퍼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싶은데 올해도 365만 원을 기부하실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좀 더 특별한 곳에 기부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제가 이제 익산시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하루에 만 원씩 모아놓은 365만 원을 저 가자지구, 가자지구에 사람들이 많이 전쟁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는데 특히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뭐 4천여 명 죽고 4천여 명 죽었으면 또 다쳐가지고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못 먹고 그 어린아이들한테 이 돈을 365만 원을 그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이제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아직까지 그쪽으로 모금하는 데가 없어서 이제 좀 더 이제 알아보고 그런 데가 있으면 이렇게 전달해드리겠다. 그쪽으로 다시 연락을 해주겠다. 이제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익산시로부터.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참 파시는 따뜻한 붕어빵처럼 따뜻한 온기를 주변에 계속 전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가지고 그리고 특히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퀵서비스 허는 배달 요원인데요. 원대다니였어요. 원대다니인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사장님, 사장님도 이렇게 기부하는 거 봐가지고 저도 이제 기부에 동참을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동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의사분인데요. 이제 사장님, 사장님 이제 언론 같은 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기부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저도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하게 됐군요. 네. 기부하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기쁘고 행복했죠. 네. 앞으로도 아마 그런 좋은 기운이 더 널리 널리 전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